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해장입니다. 새벽 6시네요. 새벽 종소리가 또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종소리도 울리고 그랬었는데 닭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닭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보니까. 꽃기어 소리가 들려야지 새벽이 왔구나 하는데 닭소리나 누구 개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아파트나 일반 단지 집, 주택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가 봐요. 시끄러워요. 집 안에서 개 키우고 그러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또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개 키우는 걸 좋아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개를 보통 마당에다 먹고 키우다 보니까 집 안에서 개 키우는 게 조금 안 맞더라고.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 또 애완견 많이 키우니까 집에서 개 키우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개가 강아지가 부모 형제보다도 더 애틋한 것 같아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거의 반려견이라죠. 반려견. 요즘 뭐 반려견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훨씬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좀 예쁘게 잘 키우세요.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도록 하면서 잘 가꿔 가지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강아지 애완견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릴 적 시골에서는 개 울음소리도 들렸지만은 닭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요즘 닭 소리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애완견까지 나왔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막 투덜거려요.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은 작은 시간도 아주 잘게 쪼개와 쓰더라고요.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이 탓할 사람부터 찾아. 탓할 사람. 너 때문이야 하면서 탓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이야. 이런 탓할 사람부터 찾죠.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부터 찾더라. 얘기를 찾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이 생각만 하다가 때를 놓쳐죠. 때를 놓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이 정해진 방식대로만 해. 정해진 방식대로만 일을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효율을 꾀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효율을 꾀하더라.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막 투덜대요. 해보지도 않고 정주영 회장이죠. 예전에 고인희 회장님이 해봤어? 임자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선 막 투덜거리는 거라 하겠죠. 해보지도 않고 투덜대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은 해보면서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계획대로 안되면 놀라고 당황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계획에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야. 모든 투자에는 변수가 있어.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되는 거야. 투자라는 게. 일 못하는 사람은 해보고 안되면 금방 포기하죠. 일 잘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같이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요. 아주 귀찮게 생각해.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더 빨리 처리하더라. 투자에도 적용돼도 좀 어울릴 것 같네요. 투자에 쪽에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하긴 하더라고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봐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야겠죠. 일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5의 인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요.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잠시 삼성전자 매장에 가봤는데. Z 플립5 탐나더라고 만져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르지 못했어요. 그 돈이 있으면 우선주 외주로 더 사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폰이 좋았어. 상당히. 인기가 식지가 않아요. 아는데. 요즘 불법 보조금도 여전히 개성을 부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일부 불법 보조금 지원 판매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 당시보다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제공을 해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갤럭시 Z 플립5를 구매할 수 있다고 유혹 중이다. 나는 이거 보면 열받는 게 왜 불법 보조금이라는 건지 모르겠어. 왜 제안을 부르겠어요. 이 단통법 잘못된 거야. 단통법. 아니 그 자유경제 그냥 시장에 맡겨가지고 싸게 팔든지 비싸게 팔든지 근데 안 되었는데 왜 이걸 꼭 정해놔가지고 휴대폰은 꼭 비싸게 팔려 한다. 진짜 이거 보면 정부 관료들 다 때려 죽는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비싸더라도 요금제 좋게도 요금제를 좀 고가 쓰면은 뭐 10만 원에 5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꼭 상한선을 딱 잡아놔가지고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후진국이다. 후진국 진짜 내가 볼 때는.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못 사고 있잖아요. 불법 보조금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스마트폰 판매대점에 보니까 니들 들어서 갤럭시 Z 플립5에 130만 원 정도 가량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이용시는 단말기 값을 9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니 130만 원 주든지 150만 원 주든지 간에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KT양 갤럭시 Z 플립5는 19만 원대 SK는 Z 플립5가 26만 원대의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성지에서는 통신사 등이 판매대점의 마케팅 판촉 명목이죠. 이걸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불법 보조금을 충당하는데 앞서서 성지에서 통신 3사의 Z 플립5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지원금 규모가 공개되지도 않은 7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한 바 있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Z 플립5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이 제품에 대한 인기를 방증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내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Z 플립5가 국내 오프라인 판매들이 점에서 여전히 판매량 1등이래요.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된 직후에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폰 15보다는 차라리 이 Z 플립5가 훨씬 예뻐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눈으로 보면 아실 거야. 아이폰 15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 9월 둘째 주에는 통신 3사의 Z 플립5가 1등에서 3등까지 싹쓸이 했고 뿐만 아니라 출시 후에 4주차까지 오프라인 판매량이 전적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 대란이 다음 달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가 예상이 되다 보니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삼성론자 등이 지원금을 더욱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견제하는 거겠죠. 이미 올해 초에 출시된 S23 시리즈는 10만원 안팎의 요금제를 6개월간 사용할 시에는 2만원에서 한 10만원을 돌려받는 차비폰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23 울트라도 최저 24만원에 제공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운드리 그 절대강자 TSMC TSMC의 그 차세대 3나루 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3세대 3세대가 아니라 3나루 참 이 칩에 대한 의구심 그 첫 양산 제품인 아이폰 신작에 발열이 심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발열. 뜨겁다. 엄청 뜨겁다고 봅니다. 한 발 없어서 3나루 공장이 진입해 안전기를 잃은 삼성전자로서는 반사 이익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깨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그 모바일 칩이 A17이에요. A17인데 이 A17 프로가 과도한 발열 논란에 휩싸였고 이 칩은 TSMC 3나루 공장 대량 생산에 그 대비 무대격이다. 대비. 대비 무대격이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사용자가 아이폰 15 프로로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니까 30분 만에 제품의 온도가 48도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판매에 앞서서 사전 체험에 나선 복수의 사용자들도 발열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칩의 발열은 통상적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거나 제조 공장상에서 전력 누수를 접지 못할 경우 발생을 해요. 어깨에서는 조심스럽게 TSMC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거죠. 이 TSMC의 책임론의 배경 중 하나가 기존의 핀팩 방식이 미세 공정에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핀팩 방식은 전력을 통제하는 접촉면이 이 3면인 구조로 말해요. 2011년 도입된 이후에 4나노까지 미세 공정이 공식처럼 쓰인 기법인데 TSMC는 핀팩 공정이 달인으로 불리면서 어깨를 주도해왔고 하지만 3나노 이하의 초미세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핀팩 공법으로 전류를 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더 큰 우려는 3나노 1세대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면 같은 기술을 뼈대로 둔 후속 공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TSMC는 1세대인 N3B에 이어서 내년도 2세대 N3E, N3E를 포함해 가지고 용도별로 복수의 후속 3나노 공정 도입을 예고한 상태인데 앞서서 삼성도 이 5나노 공정에서 수율 확보를 굉장히 애먹었어요. 수율 확보에 애를 먹었죠. 그 이후로 이어진 5나노 후속 공정하고 비슷한 구조의 4나노 공정까지 연이어서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 4나노 대표 제품이었던 S22 탑재 칩에서 발열 논란이 발생했었고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이 TSMC로 이탈한 것을 알졌는데 그 결과 TSMC하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지난 1분기 50.3포인트 넘게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 절치부심한 삼성이 삼성이 이전에 3나노 공정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고 이 접촉면이 4개면인 GAA 구조를 한 발 앞서서 도입을 합니다. 핀팩보다 접촉면이 넓어요. 그 전류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전성비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하이투자 증권에 따르니까 삼성의 그 3나노 수율은 6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TSMC 3나노 수율이 55% 수준으로 파악되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수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죠. 업계에서도 TSMC 3나노 공정 수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병행 채택하는 등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도 핀팩 공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2나노부터는 GA의 공법으로 전환을 예고한 상태인데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가 않아 TSMC가 애초 2나노 반도체를 25년 양산하고 24년에는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만 내 2나노 공정 건설이 진행이 늦춰지고 있고요.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고객 수요 전망에 맞추는 결정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GA 공법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뭐 이렇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TSMC가. 얘들도 시행착오 겁나게 해야 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반전 분위기가 실제 점유율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TSMC 2분기 점유율이 전분기보다도 3.8%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56.4%입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1.8% 정도 올랐어요. 특히 길었던 침체기를 마치고 내년도 시장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에 마련한 반전 기점이라 삼성에게는 아주 고무적이다. 고무적입니다. 업계는 그 파운드리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26년까지 연평균 13%씩 성장해 나갈 것으로 내당하고 있고요. 경기현 사장도 최근에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우리가 게이트 올라우라운드 기술의 창조자임으로 경쟁사를 앞서는 모습을 여기 계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다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은 새롭게 생긴 변수예요. 변수 최근에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SMIC가 화해의 신제품이죠. 스마트폰용 모바일 칩을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 인텔은 1나노 때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대만 TSMC랑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었던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시장에 후발 주자들이 현재 도전장을 냅니다. 인텔도 도전하고 그런데 이때는 인텔이 1.8라로는 뻥인 것 같아. 특히 지난 21년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TSMC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는 초미세 공정 경쟁에 합류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2나노에 해당하는 20A는 내년 초에 1.8나노에 해당하는 18A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요. 다만 현재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는 TSMC와 삼성과 달리 인텔의 현재 공정은 7나노 수준이라는 점에서 계획 실현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그런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어려울 거다. 지금 당장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과학법이죠. 하여튼 반도체 칩수법이라고 하는데 보조금 수혜기업의 중국 사업 증설 범위를 5%로 확정했죠. 5% 확정한 가운데 반도체 공룡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향후 중국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린 만큼 근심이 큰 반면에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가드리얼 규정이 돼서 국내 산업계가 염문했던 10% 증설 제한에 비해서 적은 5%이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령기업을 대상으로 수령시점 기준 10년간 5% 이하의 확장 허용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설비의 경우 10% 미만 확장 등을 골자로 해서 이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일단 생산 능력 확장은 가능한 상태로 최악은 편했다. 최악은 피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세부 조항과 또 10월 발표될 장비의 수출 규제 등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연구원의 위원도 그래요. 5% 증설을 허용했다고 중국에서의 페이드 아웃 점진적인 철수라 하는데 이 페이드 아웃에 대한 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더 나아가서 28나노 장비에 대한 수출도 제한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긴장해야 한다. 긴장, 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첨단 산업의 첨병인 반도체 기술에 대한 패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밝혔어요. 밝혔기 때문에 미중 간 경쟁은 점차 치열이 될 거예요. 치열이 될 걸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반도체 공룡들도 중국 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고 있어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여튼 좀 난리지 하여튼 TSMC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던데 미국 상무부가 AI하고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인텔, AMD 등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랑 생성형 AI를 겨냥한 중국판 AI 반도체를 출시하면서 해당 물량이 TSMC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TSMC가 조금 호재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다시다시피 지금 TSMC 상당히 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는지 ASML 쪽에다 물량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후비 장비를 좀 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상대로 더 많이 받아가야 하는데 좀 줄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침체라는 거예요. 침체. 침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나 이런 고성능의 반도체는 필요하겠지만 워낙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안 팔리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반도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TSMC라고 영원하게 잘 된다는 법은 없어요. 훌륭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삼성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3나노 장비 2나노 1나노 가겠지만 삼성이 제가 볼 때는 초격차로 충분히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올이라 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침 식사 꼭 하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